우리가 여성들은 어떠냐면 아이들과 나의 남자가 내 감정을 읽어줄 수 있다라는 기대가 엄청 커요. 그런데 아이들과 내 남자가 이 여성의 감정을 읽을 확률은 7분의 1이에요. 아주 탁월한 사람이 7분의 1이에요. 읽어준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저 원래 그게 안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많이 혼났거든요, 그런데. 공감 능력 뛰어난 남자들이 7분의 1을 읽어요. 그런데 우리 여자들은요,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감정을 다 읽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해요.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 아이가 나를 사랑한다면 엄마의 감정을 읽을 수 있다라는 허황된 기대를 해요. 그래서 우리 여자 사람들이 자꾸 내 남자와 내 아이들한테 수수께끼를 해요. 당신 내가 왜 화났는지 이제 알겠어? 나 지금 소리를 끼쳤어요. 나 지금 소리를 끼쳤어요, 저 지금.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안 보고 계시면서. 아, 자기. 제가 소용히 신원하는 친구지 아니라서. 내가 왜 화났는지. 얼굴이 빨개졌어요. 소리를 끼쳤어요, 지금. 자주 듣는 말씀이신가 봐요. 아니, 저 신혼 초에 너. 그런데 지금은 제 사람을 포기했는데 신혼 초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혼이에요? 저만 연습하세요? 제 눈을 보고 얘기하셔야 돼요? 저는 이미 저 지금 14년 됐거든요. 그래서 제 사람이 포기를 했어요, 저 지금. 저 이렇게 얼굴 빨개지는 남자들 너무 귀여워요. 제 눈을 보고 얘기하셔야 돼요. 부끄러워가지고. 자, 우리가 싸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화나 있으니까 와서 저한테 미안해, 미안해 하셨어요. 미안해 한번 해보세요. 미안해. 응, 뭐가 미안한데. 그치, 그 말이 나가지. 뭐가 미안한데 한번 말해봐. 뭐가 미안해? 글쎄. 글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할 땐 자기가 나한테 뭐가 미안한지 지금 모르면서 무조건 이 상황을 덮으려고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 뭐가 미안해 한번 얘기해봐. 솔직히 미안한, 뭐가 이제, 뭐가 미안한지 잘, 솔직히 왜 화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나한테 왜 화나는지 얘기해주면 너무 미안하지만 내가 그것까지 캐치한 능력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걸 얘기해주면 내가 더 지금 이 상황을 잘 얘기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책 두 번 읽은 사람이에요. 원래 이러지 않으셨죠? 책 안에서 이렇게 하라고 제가 써놨죠. 원래는 이렇게까지 물어보지 않,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안 하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뭐가 미안한데 그때는 지금은 이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서로 저 진심을 아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지 내가 도대체. 그렇죠. 신혼 초기에 했듯이 해보세요. 뭐가 미안한데 얘기해봐. 그러면 이제 너무 답답해지는 거죠. 그렇죠. 자, 여자들은요. 끊임없이 물어요. 뭐가 미안한데. 맞아요. 끊임없이 먹더라고요. 내가 왜 화난 것 같아. 네. 그러면 남자들이요. 남자들의 뇌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고문을 받을 때와 똑같은 점심을 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모르겠는데 자꾸. 맞아요. 미안하다 그래도 왜 미안한데. 너무 힘들어. 그럼 내가 왜 화났는지 말해봐. 내가 왜 섭섭한 것 같아. 끊임없이 수수께끼를 내요. 이게 기대거든요. 내 마음을 이해해줘. 공감해줘라는. 그런데 남자들은 너무 긴장해서 아무거나 때려 맞춰요. 또.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때려 맞췄다가 틀리면 분노의 스위치를 누르는 거야. 거봐. 거봐. 그래서 그랬구나. 당신은 모르잖아. 당신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거야. 아직도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맞아. 자기야 남자들은 여자가 왜 화났는지 왜 섭섭한지 그 감정을 이해할 확률이 7분의 1이래. 그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뇌가 차이가 있는 거래. 그래서 여보 왜 화났는지 왜 짜증났는지 나한테 설명해주면 내가 진짜 잘 들을게. 그리고 내가 노력할게. 한번 말해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수수께끼를 멈춰야 돼요. 내 남자와 내 아이들한테. 너 이리 와봐. 애들한테도. 엄마가 왜 화났는지 말해봐. 엄마가 지금 너한테 왜 이렇게 화난 것 같아. 애들은 고문 받을 때와 똑같은 통증을 느꼈어요. 아, 맞아. 모르겠어요. 잠깐 연기를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장난 아니다.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많이 해보신 말씀을. 이거 지금 약간 넷플릭스 보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반성문 써와. 30분 후에 써서 나와. 자, 시간 됐어. 나와. 엄마가 왜 화났는지 말해봐. 모르겠는데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과 남자의 뇌는 똑같아요. 성인 여성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어요. 친절하게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성들에게 내 남자와 아이를 고문하지 말자. 수수께끼를 내지 말고 친절하게 내 감정을 말해주자. 그러면 그들은 어린아이들처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도요. 저는 이용소송 법정에 자주 가요. 이혼하는 이유가 다들 성격 차이라고 써와요. 성격은 차이가 있을수록 잘 산다가 심리학의 결론이에요. 그래요? 똑같을수록 이혼 더 많이 해요. 왜 이혼하냐면 말이 안 통해서 이혼해요. 수수께끼를 많이 내는 여성과 그걸 잘 못 맞추는 남성들이 이혼의 단계로까지 가는 거죠. 소통의 차이네요. 소통의 차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혼 소송 법정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20대 후반부터 70대 후반의 여성들이 남편에게 말해요. 이 인간이랑은 말이 안 통한다. 그런데 그건 감정 소통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은 수수께끼 내지 말고 남성들은 아 그거 뇌차이래 뇌차이래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설명해 줄래? 그럼 내가 잘 들을게. 이 연습을 좀 하시면 좋아요. 관심이 있으면 모를 수가 없잖아. 막 이런 거. 그게 여성들의 착각이에요. 그거 들어. 우리 여성 청취자분들 우리 이 방송 들은 분들은 이제 수수께끼 안 내야 돼요. 관심이 있고 사랑을 해도 7분의 1 이상은 내가 읽을 수 없다는 거예요. 뇌의 차이입니다. 그걸 사랑을 한다 하지 않는다를 한다는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실제로는 뇌가 그렇게 생겨서 네, 맞아요. 원래 안 되는 거다. 제가 이상한 건 아닌 거죠. 절대 아닙니다. 남자들은 싸울 때 대화할 때 다 이성의 뇌가 작동했어요. 그리고 싸웠던 것도 이성의 센터에 저장해요. 이성의 센터에 저장된 건 시험 공부한 거랑 똑같아요. 몇 년 지나면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빨리 있는 사람들은 몇 달 지나도 기억 안 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여성들은 대화할 때 그리고 싸울 때 감정센터에 다 저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싸우셨던 거 떠올려보면 엄마들이 이러죠, 아빠들한테. 나 40년 전에 시집올 때 당신 집안에서 나한테 어떻게 했어? 상견례 하던 날 당신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기억 안 나? 남자들은 100% 기억 안 나요. 우리 엄마가 그날 나왔었어? 막 이래요. 그런데 여성들은 그날 상처받은 게 감정센터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그날 먹었던 반찬, 그날의 날씨, 우리가 무슨 옷 입었나 상처받은 날의 모든 풍경이 사진의 기억으로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내 남자가 기억 못하는 건 당연하다. 우리 여성 청취자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남자는 당연히 기억 못해요. 우리랑 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극작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억력은 내 여자의 기억력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력을 남성들한테 자꾸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너무나 극심한 통증을 느낀다는 거죠. 서로 이런 차이가 있는 걸 알고 서로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남녀관계의 연습.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 책에서도 남녀의 차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당한 이유가 우리가 가장 잘 지내고 싶은 관계가 내 여자 내 남자와의 관계예요. 그 다음 나와 내 아이와의 관계예요. 이 연습에서 우리가 한 번 두 번 성공의 경험을 하고 나면 밖에 나가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내 여자 내 남자끼리 소통이 잘 안 될 때 끊는 쪽을 자꾸 택하게 되면 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끊는 쪽을 택하게 되면 다음에 자식과 인용 끊는 것도 쉬워져요.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밖에서도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연결보다는 끊는 걸 택해요. 그러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재수없으면 200살을 산대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떤 성장을 하게 될지 우리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꾸 손쉽게 끊는 관계를 택하게 되면 내가 크면 클수록 내가 더 성공할 확률을 줄입니다. 내가 과거에 팍 끊어버렸던 사람이 이직할 회사에 먼저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외부 업체에 이번에 이 업체랑 정말 박팀장 잘해봐 해서 그 외부 업체 딱 미팅을 갔는데 옛날에 끊고 정말 서로 독을 뿜는 말을 주고받고 헤어진 사람이 오늘 나랑 계약서 써야 되는 상대 회사의 팀장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점점 더 나의 성장의 반경이 좁아져요. 끊고 싶은 관계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숨 크게 쉬면서 생각해야 돼요. 난 크게 될 사람이니까 끊는 관계 자꾸 만들면 안 돼. 어떻게 행동하는 게 나한테 이득일까. 이거 끊지 않고 다른 방법 없을까. 한 번만 더 생각하지 않는 거죠. 보통 이제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순간 욱하는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거든요. 여러 사람한테 올라오지만 특히 이게 발산되는 건 특히 아이들한테는 더. 맞아요. 보통 이제 이게 아래로 흐른다고 해서 윗사람한테는 뭔가 권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욱이 들어와도 표현을 못하지만 이게 또 아이들한테 대해서는 나도 모르게 거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은근히 또 많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밖에서 제일 상처받는 게 갑인 아이에게 감정 배설을 마구 할 때 우리가 참 굴욕감도 느끼고 속상하잖아요. 우리가 갑인 공간이 집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내가 내 아이에게 내 감정을 배설하는 그게 욱하고 화내고 짜증내는 건데 이게 밖에서 해소를 못한 채로 집에 가면 가장 가까운 내 가족에게 그 감정을 배설을 하게 돼요. 그럼 그건 뭐냐면 책 표지에도 지금 새싹이 막 자라고 있잖아요. 나는 물을 준다고 물을 줬는데 뜨거운 물을 붓는 것과 똑같아요. 잘 키우려고 애들한테 화내고 잘 키우려고 애가 잘못된 행동했을 때 엄마가 짜증내잖아요.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 물을 붓지 않는 게 낫죠. 뜨거운 물. 뜨거운 물이죠. 또씩 펄펄 끓는 물을 아이한테 너 잘 커 엄마가 물 부어줬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아이를 위해서 하는 잔소리가 뜨거운 물이군요. 뜨거운 물이에요. 어제도 많이 부었는데. 그래서 영국에서는 인간관계 연습에 대한 교과목이 이제 정규교과 과목으로 올해 9월 1일부터 교과서가 생겼어요. 저희도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 졸업할 때까지 인간관계 과목을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배워요. 거기서 아이들이 배우는 1단계 수업이 뭐냐면 나의 안전을 지키는 걸 배워요. 어른들이 나에게 그런 감정을 배설하고 나에게 무례하게 속상한 말들을 하고 폭력적인 언사를 할 때 이게 내 안전을 위협한다면 어른들에게도 저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연습이 1단계 안전 교육이에요. 그 다음이 경계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경계는 뭐냐면 나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을 내가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누구든 나의 인격을 침해하고 나의 감정을 너무 심하게 공격하고 할 때는 지금 경계를 넘어오셨다는 걸 예의를 지켜서 표현하는 거. 이게 아이들이 저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와, 좋다. 그걸 10살 이전에 충분히 한 아이들은 어떤 경우에 성추행을 당하더라도 잠깐만요. 아저씨, 남의 몸을 만지면 안 되죠? 제가 불쾌해요. 아무리 제가 예뻐 보여도 제 몸을 만지진 말아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걸 초등학교 때 다 배운다는 거죠. 필요할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도 엄마 저를 걱정해서 아빠 지금 저를 걱정해서 잔소리하고 벌 세우시는 거지만 이거 저는 아주 속상한 일이에요. 좋게 말씀으로 해주세요.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걸맞게 어른들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는 정말 자기를 계속 지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말 대답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 아이가 계속 그걸 지켜내가기가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는 어른들한테도 참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얘기해주세요.